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수수하게 덕현영의 아랑이 결혼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앞에서 너무 빡빡 터지는 노래들이 있어서 지금 덕현영의 결혼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은 복잡이 필요한텐데 축하하는 마음을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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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